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울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제가 요 1년 내 미쳐서 다니는 지역인데요. 네 청량리에 왔습니다. 청량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널목에서 건너시면 돼요. 그리고 건너셔서 바로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순댓국 집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국밥집 소개하면 조회수 폭망이라서 찬바람 좀 불면 소개해드리려고 아껴뒀던 집인데요. 이 집 순댓국 맛을 그때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녀왔습니다. 여기 달콤 제빵소에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홍간의 노가리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홍간의 호프집에서 우측으로 여기서 직진하시면 돼요.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길에 춘천 냉면, 청량리, 한국냉면 등 요 근래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던 집들이 쭉 있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오늘의 맛집인 영광식당이 나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영광식당입니다. 순댓국 먹으러 왔어요. 장사를 못해요. 왜요? 에어컨이 고장나. 더워서. 그냥 에어컨 없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근데, 근데 말입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날 30도 넘었고요. 습도도 80% 넘었던 날입니다. 그래도 헛걸음할 수는 없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공사 중이고 오래된 집이라서 그렇지, 딱히 위생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에어컨이 고장난 순댓국 집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머니. 순댓국은 몇 번 먹어봤기 때문에 따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더웠고요. 엄청 더울 거라는 이모님의 염려 말씀도 있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댓국 나오니까 더운 게 뭐죠? 먹는 건가요? 하게 됩니다. 돼지 식히들 종특이죠. 덥든 춥든, 옆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먹을 것만 보이는. 하하하. 바로 접니다. 와, 이거 순댓국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비주얼 좋습니다. 맛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같이 나온 김치 깍두기 역시 비주얼만큼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 이거 새우젓 괜찮은데요? 새우젓도 때깐 좋습니다. 이거 마늘이랑 고추랑 그리고 쌈장. 순댓국인데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데기. 아무것도 안 넣고서 한 번 본물만 맛볼게요. 본명 해비 쪽인데 신비롭게도 깔끔한 맛의 국물입니다. 재밌습니다. 간을 해야 되고요. 국물 좋습니다. 간을 좀 하겠습니다. 따로국밥 시켰어요. 온갖 내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 새끼 뭐 모서리 감토 막창도 들어있고 순대는 당연히 순대가 안 들어있네요? 아, 왜 순대가 안 들어있을까? 순대... 네, 순대가 안 들어있었어요. 이 집에서 순댓국만 먹어서서 정말 몰랐습니다. 이 집 따로국밥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순대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집도 그런가요? 물론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따로국밥인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는 뭔가 더 고급스러운 메뉴인 따로국밥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뭔가 어긋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 순대를 맛보지 않을 순 없어서 이모님께 순대 몇 점 부탁드렸습니다. 보기엔 그냥 흔한 찰순대인데요. 순대에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정말 특별하게 맛있습니다. 그냥 흔해 보이지만 맛있는 찰순대가 낼 수 있는 모든 맛을 완벽하게 뽐내고 있습니다.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들의 식감. 이렇게 완벽한 쫄깃함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내서인지 만족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한번 씹어 보셔야 확실히 공감되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육향 내장이 가진 육향을 오롯이 담고 있었는데요. 식감만 느낄 수 있는 집도 많잖아요. 이 집은 육향 확실하게 납니다. 운명이 말씀드리는데 잡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걸 잡내라고 하신다면 그냥 돼지국밥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내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쯤 내장의 퀄은 천상계라는 거 쉽게 맛볼 수 없는 퀄입니다. 당연히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받고 퍼 먹게 됩니다. 더운 건 이미 뭐 이미 다른 세상 얘기가 돼버린 지 오래고요. 그냥 순댓국입니다. 다만 재료가 가진 맛을 완벽하게 뽑아낸 정말 맛있는 순댓국입니다. 청량리까지 찾아가서 드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날씨 좀 선선해지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광식당에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신 꽈배기 집이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가시면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신 곳인데 사과수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찹쌀 꽈배기 핫도그 핫도너츠 상호명은 스마일 명품 찹쌀 꽈배기 고민 좀 하다가 그냥 메뉴판에 써 있는 대로 7,000원어치 다 샀습니다. 이건 아까 청량리에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꽈배기 집에서 산 꽈배기입니다. 근데 꽈배기는 없네요. 아 이게 꽈배기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것도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맛도 아니지만 더 나깝지 않은 맛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습니다. 팥도 많이 들어있었고 단맛도 적당했고요. 특히 팥도너츠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시 먹으러 왔어요. 와 요즘 상반기 결산하려고 갔던 집들 다시 방문 중인데요. 종각밥상 육회 여전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맛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